사람별 그림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이 시대의 관종 고봉씨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업무 중 셀피 산매경에 빠졌는데 그런데 갑자기 뭔가를 본 듯 깜짝 놀라는 고봉씨 알고 보니 조명 덕분에 사진이 잘생겨져서 나온 것 그때부터 고봉씨는 밥 먹을 때에도 잘 때도 조명을 끼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샤워를 하면서도 조명을 손에서 놓지 못하다가 그만 감전되어서 사망하고 맙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표 조명 룩스패드를 섬뜩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31일 단 하루 50% 무려 50% 할인 마지 따위 개나져버린 대한민국 최저가 섬뜩한 생각 유쾌한 생각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